허경영의 행보가 경쾌하다. 최근 여러 신분과 방송은 허경영의 예언적 출산정책과 선구적 삼삼정책에 대해 우호적 기사와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앞으로 신인 허경영의 삼삼정책 시리즈는 계속해서 현실의 정책에 반영되어가며 그 인기를 지속해갈 것이다. 앞글에서 우리는 세계 종교가 가지는 교리적 연결성을 보았다. 세계의 모든 정치가 역사의 산물이듯 세계의 모든 종교 교리 역시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정치와 종교는 이웃 나라의 정치와 종교의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아 상호 발전하는 양상을 보았다. 오늘은 예수의 청소년 시절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신약성서에는 예수의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신약성서는 무엇 때문에 예수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관한 기사를 빼어버렸을까? 루가 보금에 보면 분명히 존경하울 대우필로 각각의 예수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여 보고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본문에는 예수의 청소년 시절 기록이 없다. 예수의 잃어버린 청소년 시절의 기록을 재림예수 허경영의 증언과 성약성서를 통해 복원해보기로 하자. 예수의 할아버지는 유아킴이라는 라삐였다. 라삐이란 유태교의 교사여 스승이다. 예수의 할머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유다지파 출신의 안나였다. 유아킴과 안나는 마리아라는 딸을 낳았다. 이 딸이 바로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다. 예수의 할아버지 유아킴과 할머니 안나는 딸 마리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연애를 베푼다. 이때 마리아의 부모는 딸의 생일잔치에 부자들은 일체 초청하지 않는다. 유아킴과 안나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초대하여 여러가지 옷가지와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재림예수로 확인된 신인 허경영의 아버지 허남권 선생이 만석지기 땅을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준 것과 비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허남권 선생은 공산주의자로 몰려 교도소에 수감된다. 위대한 예언자가 나오는 집안의 분위기는 뭔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유아킴과 안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마리아가 고귀한 예언자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말을 듣고 딸을 성전해서 키운다. 마리아는 유태인의 의회인 사네드린의 의장인 힐렐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마리아는 혼기가 찾아 나자렛의 목수이자 에세네파인 요셉과 약혼한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기를 임신한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3명의 동방 박사들이 방문한다. 놀랍게도 이들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 사제들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로상의 박해를 피해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한다. 마리아와 요셉은 3년 동안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에 머문다. 이집트에서 마리아는 엘리후와 살로멜을 스승으로 두고 가르침을 받는다. 예수는 3세 때 이집트에서 귀국한 후 나자렛에서 유년시절을 보낸다. 예수는 나자렛 회당에서 유태교의 편협함에 대해 락디와 대화한다. 10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 동안 머물며 힐렐의 가르침을 받는다. 예수는 잔인하게 바치는 동물들의 제사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한다. 힐렐은 어머니 마리아가 유년시절의 교육을 받았던 사네들인의 의장이다. 이후 예수는 나자렛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목수이를 돕는다. 소년 예수는 다위세 시편과 인도의 브라만교 베다 경전과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 아베스타 경전을 매우 좋아하여 모두 외우고 있었다. 12세 때 사네들인의 의장 힐레르의 요청으로 예언서를 해석한다. 이때 예수는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불공정에 대해 말한다. 제림 예수 허경영은 고향에서 13세 때까지 초등학교를 다닌다. 이때 유교의 사서삼경, 불교 등의 종교와 사상들, 중고등학교 과정의 영어와 수학 등을 모두 공부한다. 이후 신인 허경영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한다. 예수가 12세 때 인도로 유학을 떠나는 장면과 유사하다. 소년 예수는 유태인의 제례에 참석한 인도왕자 라반나의 후원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파키스탄의 신대지방을 거쳐 인도의 오리사로 이동하여 브라만교의 자간나트 사원의 학생으로 들어가서 베다 경전과 만우법전을 공부한다. 이때 브라만교 사제인 라마하스와 교제한다. 예수는 라마하스에게 진리, 인간, 권력, 깨달음, 지혜, 구원, 신뢰의 의미를 설명한다. 15세 때 라마하스와 함께 여행하며 겐지스강 계곡에서 하층계급인 수드라와 바이샤들과 함께 생활한다. 겐지스강 유역의 베나레스 사원에서 우드라카의 제자가 되어 의술을 배운다. 자간나트 사원에서 카스트 제도의 문제점과 인간평등을 주장하다가 사원에서 쫓겨난다. 예수는 수드라와 바이샤 계층의 주거지에 은신하며 가르침을 베푼다. 오리사 지방의 쿠다크 강변에서 브라만교 카스트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설파하고 희생의 법칙을 가르친다. 베아르의 연회에 참석하여 인간평등에 대해 부러진 잎의 비유를 통해 혁명적 설교를 한다. 베나레스의 우드라카의 집에 머물면서 신은 하나라는 것과 모든 생명의 형제에 대해 설교한다. 겐지스 강가에서 아버지 요셉의 부고를 듣고 어머니 마리아께 편지를 보낸다. 인도 오리사에서의 예수의 말과 행적은 인도 전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평민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무리를 지어 따라다녔다. 예수는 브라만교의 제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결국 베나레스 사원에서 브라만 사제들은 예수에게 자객을 보내 살해 위협을 했다. 예수는 네팔로 피신한다. 예수가 네팔로 가자 카필라 사원의 불교 승려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 예수는 바라타와 함께 석가모니의 불교 서적을 읽었다. 이때 예수는 카필라의 제사장인 비데아파티로부터 히브리의 성자 하느님의 신탁이란 칭호를 얻는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법을 설교한다.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를 설명한다. 카필라의 불교 축제 이래 예수가 돌보지 않은 포도밭의 비유를 설명한다. 예수는 네팔의 비데아파티 비다파치에 소개로 티베트에 있는 극동의 현자 맹구스테를 만난다. 예수는 티베트에서 맹구스테의 안내를 받아 방대한 양의 고전필 사본을 읽는다. 티베트 사원에서 공부를 마친 예수는 여행 중에 여러 마을을 들러 가르침을 편다. 서쪽 인도 라다크의 레유에서 예수는 수도원과 시장에서 가르침을 펴고 사람들을 치유한다. 그곳에서 예수는 치병과 죄사함 그리고 지상천국을 만드는 법에 대해 설교한다. 예수는 인도 카슈미르 골짜기에서 낙타를 타고 대상행렬과 함께 파키스탄의 라호르로 이동한다. 예수는 아자인인에게 치유비법과 영을 지배하는 방법죄사함의 비밀등을 가르친다. 많은 병자들을 고친 뒤 예수는 파키스탄의 신드로 이동한다. 24세 때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페르시아로 간다. 촌락들과 마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한다. 페르세폴리스에서 동방박사 3인을 만난다. 이들은 베들레엠에서 예수가 탄생했을 때 온 동방박사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호르, 룬, 메르이다. 예수는 극적으로 이들을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에서 만난다. 예수는 페르시아의 현자 카스파와 다른 스승 2명도 만난다. 예수는 침묵의 형제단들과 만나 7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무건수행을 한다. 예수는 페르세폴리스 축제에 참석하여 조로아스트교의 선악에 관한 논평을 하고 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한다. 이때 카스파은 이스라엘의 성자로부터 신들의 지혜가 내려왔다는 칭송을 받는다. 고레스왕의 숲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다. 예수가 치유의 셈이 있는 곳에서 믿음에 대해 설명한다. 믿음은 치유의 주요한 요인이며 죄로부터의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설교한다. 사람들은 예수를 육체를 입은 건강의 신이라 칭송한다.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한다. 그 후 예수는 아시리아로 간다.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아시리아에서 예수는 현자 아시비나와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친다. 갈대아의 우루를 방문하는데 그곳은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예수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살피고 바빌로는 방문한다. 바빌로는 bc 587년 자신들의 조상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이다. 예수는 폐허가 된 바벨탑과 벨로스 신전을 지난다. 신할평야에서 7일간 머물면서 명상에 잠긴다. 예수는 드디어 요르단강을 건너서 나자렛 집으로 돌아간다. 나자렛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를 베푼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부정한다. 고향에서 잠시 머문 예수는 나자렛 집을 떠나 갈멜산을 넘어 배를 타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떠난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현자 아볼로를 만난다. 그리스의 원형극장에서 에테르와 성령에 대해 장대한 연설을 행한다. 예수가 델포이로 가자 델포이의 신탁은 쇠퇴할 것이고 높은 곳에서 로고스가 왔다. 인마니웰을 경배하라라는 신탁이 터져나왔다. 여기서 예수는 살아있는 신탁으로 칭송되었다. 아볼로의 집에서 40일간 머무르며 사람들을 가르친 후 마르수호를 타고 이집트로 출항한다. 이집트의 조안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스승 엘리후와 살로멜을 만난다. 다시 헬리오폴리스로 가서 형제단에 가입한다. 이때 예수는 7가지의 시험을 거치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는다. 그 후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7성자들의 모임에 초대되어 참석한다. 세계 7성자들의 모임에는 해당 시기에 세계 보편교회의 구상을 발표하는 곳이다. 극동에서는 맹구스테, 인도에서는 비디아파티브, 페르시아에서는 카스파, 아시리아에서는 아시비나, 그리스에서는 아볼로, 이집트에서는 마세노, 히브리에서는 필로가 모였다. 집회의 목적과 개회사가 시작되고 7일간의 침묵이 있은 후 7개의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였다. 7명의 현자들은 만장일치로 예수를 하느님이 이 세상에 보낸 현자들의 우두머리로 받아들일 것을 결의한다. 그들은 연꽃하관이 시인 예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였다. 7명의 현자들은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스도여 영원하소서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낸다. 7명의 현자들은 또다시 7일간의 침묵을 지켰다. 침묵 후 예수는 7명의 현자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미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뜻깊은 연설을 한다. 생명의 역사가 7명의 현자들이 결의한 7개의 보편원리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교회가 세워질 7개의 확실한 초석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놓인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디쓴 잔일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뜻에 나를 맡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의 의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사랑의 하느님의 아들이며 그 사랑위에 모델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낮은 신분의 열두 제자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열두 가지의 불멸의 사상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델교회가 될 것입니다. 현룡으로서의 친족인 내 유다 가문은 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내쫓고 나의 일을 경멸하며 거짓으로 나를 고발하고 나를 심판대로 끌고 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진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추방하더라도 더 큰 힘으로 진리가 울려퍼질 것입니다. 결국 진리가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모델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비록 세속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은 영혼의 나라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시대가 올 때 우주교회는 일곱 원리 위에 설 것이며 주어진 모형에 따라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나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영혼의 왕국이 일곱 언덩 로마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백성과 부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평화의 왕자가 권력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때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마녀한의 마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세계 일곱 편자들의 모임을 마치고 갈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갈릴레아의 고향 나자레스로 갔다. 예수는 갈릴레아의 요르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때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의 머리 위에 앉는다. 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 후 예수는 자기 성찰을 위해 광야로 간다. 40일간 광야에서 마귀들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다. 예수는 그 시험을 모두 극복한다. 이때부터 예수는 마침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는 12살부터 이스라엘을 떠나 구도의 길로 들어섰고 24세까지 인도, 네팔, 티베, 티말라야, 이란, 이라크 등을 돌며 병자치유와 영성사역을 담당했다. 예수는 잠시 고향에 들렀다가 다시 그리스와 이집트로 가서 마침내 구도의 완성을 본다. 이것은 허경영이 14세 때 고향인 경남 진주를 떠나 18세까지 33가지의 직업 내지 죽음에 직면하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경험하는 것과 비교된다. 40세부터는 정치, 경제, 사회의 혁명 모델인 삼삼정책을 발표하여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70세부터는 본격적인 영성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축복과 백곡명패를 선포하여 인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 신약성서가 예수의 청년 시절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분명 성서기록자들의 직무육이다. 청년 시절의 예수에 관한 행적은 오늘 소개한 성약성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재림 예수로 한국 땅에 다시 오신 허경영의 증언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불구대천의 원수로 지내는 것은 모순이다. 그들은 혈통으로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그들은 한때 같은 종교와 문화를 공유한 형제국일 뿐이다. 신인 허경영의 초종교에 관한 이상이 첫 번째로 결실되어야 할 국가는 이스라엘과 아랍권이다. 신인 허경영의 보폭이 점점 세계화되고 있다. 허경영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다. 호주머니 속의 송곳은 결국 돌출된다. 허경영의 등장은 역사의 필연이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루가복음 12장 2절, 2024년 5월 9일, 북향 99배하옵고 그러니까 사진영상,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40년 전에, 30년 전에 KBS에서 방영했어. KBS에서 예수의 행적 해가지고, 이 예수가 지금 방금 나온 이 거리를 다니는 것. 이게 한양대학교 민희식 교수. 한양대학교 민희식 교수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 알겠죠? 한양대학교 민희식 교수라고 있어요. 그 교수가 30년 전에 KBS에 이걸 발표했어. 그래서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왔어. 이게 한 시간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도로 나와가지고 예수가 다닌 곳이 지도로 다 나와요. 지금 이것이 아시아에 인도하고 지도로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때 한양대학교 민희식 교수라고, 그 이름도 내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올 거야, 민희식 교수. 그 사람이 종교, 저 예수의 루트를 연구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발표를 해서 KBS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있었던 이야기는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상하게 나와 있잖아. 저게 대부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때하고 나는 다르죠? 나는 70이 넘어서부터 성령을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죠? 내가 예수로 있을 때는 30살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굉장히 다르죠? 시작과 그게 다르지만은 지금은 심판대라고 그래요. 알았죠? 심판대라서 70살대에서부터 이제 슬슬 하늘공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몇 년 됐죠? 그래서 그 시기가 딱 있어. 아무 때나 축복 주는 게 아니야. 처음에 천사도 몇 년 주다가 대천사. 맞죠? 여러분이 천사와 대천사가 확실히 구분되는 거 맞죠? 해보면 알잖아. 이렇게 하늘에는 천사와 대천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이야. 대단한 곳이죠? 대천사하고 천사는 하늘과 땅이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면은 여러분 묘에는 대천사는 이름이 들어가. 대천사 누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간들에게는 대천사 붙인 묘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묘에다 전부 대천사가 대천사로 돌아간 사람은 대천사 천사로 돌아간 사람은 천사 이렇게 붙어요. 좋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옷도 수위를 만들어 팔 때도 대천사 수위와 천사 수위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수위는 대천사 수위를 사놔야 되겠지? 내가 안 보니까 입혀가지고 저 관을 넣으면 될까? 안 됩니다. 대천사 수위를 사놨다가 죽기 전에 대천사가 못 되면 천사 수위로 빨리 바꿔야 돼. 알았죠? 이제 하늘을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서 주겠지? 그래요. 정도록 거대요. っ